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타민 D가 많이 들었다? 그런가 봐. 그래갖고. 스트레스에도 좋고. 우울증에도 좋대. 나만 먹으러 먹어 볼 쪽에서. 아니야. 오빠도 먹여야지. 오빠. 오빠. 거품이 와요. 몸에 좋은 양배추입니다. 아침 식사 이걸로 그냥 간단하게 못 먹을 때 한 끼도 괜찮아요. 뭘 먹어 그냥 쭉 빨리. 다 먹었어? 아니야. 괜찮은데. 그러면 내려놔. 그러면 내려놔. 빨리 내려놔. 네. 내려놔 봐. 네. 내려놔 봐. 왜? 에이. 진짜. 2단적까지 오는 거야. 에이. 지쳤어. 2단적까지 오는 거야. 에이. 아 뭐. 에이. 애들. 에이. 에이. 애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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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잠깐만 왜요. 어쨌든 이 족욕을 하면 코 고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코 안 고는 거예요. 바지 좀 시원하게 걷으세요. 글쎄 말이야. 왜? 비계를 밀었어. 아, 왜? 아니야. 아니, 도움이 형 코 고신길래 내가 도움이 형 이름을 한 번 더 부를까 말까 하나가. 아니야. 도움이 형 코 고고가 약간 이렇게 나와서 들린 거라고? 어. 도움이 형 소리는 원래 안 들렸어, 원래 코 소리만 들렸어. 아니, 도움이 형. 그래서 일단 난 저기 쪽으로 둘이 새겼으면 좋겠어. 노래 너무 잘 어울리네. 오늘의 주인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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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진짜 너무 좋은데, 기운도 좋고. 봄 같은 완전히 본동인 것 같아. 입수하실래요? 입수. 봄 같다면서요. 콜. 아, 또 이런 식으로. 아, 또 이런 식으로. 가보시봐. 이거는 가능한 데나, 여기서? 이 면도기는? 돼요, 괜찮아요. 쉐딩 폼. 아, 그걸 쓰고서 그런 방법이 또 있구나. 네. 하실래요, 고객님? 그럼 한번 해 보면은. 쉐딩 폼. 아, 그렇지. 일단 요거를 먼저 이렇게. 아, 쭉, 쭉 바르시면 돼요. 네. 너무 재밌다, 오빠. 줄 서서 기다리고 오빠 뒤에서 전기면도 하고 있는 거지. 전기면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국진 오빠? 네. 하하하하. 너무 재밌다. 아이, 또 나가봐, 얘들아. 남자의 매력은 면도할 때 아닌가? 또 나가봐. 이거 빨리 화장하고 빨리 나가봐야 되나, 아니면? 화장 다 끝나기 전에 갔다 와서 보고 와, 얘들아. 또 나가봐. 아, 궁금하다. 좀 보고 오자. 궁금하다. 어, 너기 한 번에 같이 면도하는 거야? 응, 햇빛이 좋으니까. 어, 여기 햇빛 좋다. 너무 좋아. 너무 따뜻해. 너무 좋아. 너무 따뜻해. 너무 좋아. 어? 자기 면도 했어? 자기 면도 했어? 했어요. 물 마셔. 고마워요. 그냥 면도하는 모습이 궁금했는데 벌써 햇빛이가. 오빠, 면도 잘하세요. 그러니까. 에이, 그냥 맨 컵 할걸. 양을 많이 할 필요 없고. 네. 조금. 살짝.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바르시면. 쫙 이렇게. 그리고. 좋은 아침이라. Vu. 구경하는 거. 오. 이빤이. 매일. 잘 지унд 수 있는 거. 어, 천천히. 잘 지내시면 권한의 미역원을 완전히. 바로 정식으로. 보인다. 너무 좋아요. 형, 이게 뭐냐면 남자인데 남자를 봐도 형님이 기타 주시는 게 반해. 반했어? 그럼 오늘 동균 형이랑 같이 자. 잘할게요. 자, 잘할게요. 자, 잘할게요. 자, 잘할게요. 자, 잘할게요. 다시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동균 형 면도하는 거. 깔끔하신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급한 거는. 네, 깔끔하신데요? 응, 급한 거는. 네. 물 한 번 부셔보세요. 다 했어요, 형님? 다 됐네요. 제가 물 버릴게요. 고등어 손질은 해갖고 나가야 할 텐데요. 한 번 뜯어보시고요. 파 여기 있고. 자. 양파는 저기 있고. 양파도 필요하니? 누나. 이거 다 썰어갖고 갈까요? 내려가면, 나가면 쓸 데도 없는데. 이거 이렇게 파에서 한 세 뿌리, 네 뿌리 정도만. 아, 이렇게? 이거 씻으면 돼요, 한 번씩? 네, 알았어. 네, 이제 저기 와야겠다.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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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들 애기들 아 다 흘렸나 어떠세요 이렇게 하루 와서 같이 자보고 야외에서 이런 거 해보고 하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해서 아직 안 끝났잖아 오늘 아니 그래도 그래도 되게 서먹서먹 할까봐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생선 요리 좋아하세요? 엄마가 아빠랑 생선 가게를 하셨거든 생선 가게요? 장사를 하셨었어요? 생선 장사를? 시장에서? 그래서 나는 너무 익숙하지 서울에서 우리 엄마는 되게 부잣집 딸이었는데 서울 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거여서 난 사실 아까 이거 배 갈르고 그거 나 처음 해본 거야 아 처음 하신 거예요? 처음 했는데 엄마 생각이 너무 나는 거야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 우리 엄마가 나는 생선 그 냄새 나는 데 가서 이렇게 코도 안 찡그려 그리고 아우 비린내 이런 거 아네 나는 엄마가 생선 장사를 하시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엄마 생각이 많이 나네 언제까지 그러면 생선 장사를 하셨어요? 엄마가 내가 노래하는 해 이제 그만하게 했지 제일 후회했어 왜요? 그냥 그건 엄마 아빠의 일이니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나는 엄마 아빠가 생선 장사를 하는 게 그때는 너무 싫었어 그리고 그 고생하는 게 너무 싫었어 그럼 이런 이런 고등어쯤 이런 거 먹으면 울컥하면 돼요? 아니 울컥은 안 하는데 그걸 이렇게 다듬으면서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 그냥 요즘 지금은 좀 암 된 지가 한 1년? 1년? 조금 넘었는데 어디 계세요? 그쪽이 이제 계시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못 뵙고 이제 이랬는데 그냥 울컥한 건 아니고 우리 엄마도 참 너무 힘들었겠다 너 손 대우겠어? 안 추운데 그래도 오늘 따뜻하다 응 따뜻해 너 버섯 전골에 호박하고 당구도 넣을 거야? 넣을까 했는데 넣어도 되고요 뭐 금방 표고버섯이 너무 좋아 어저께 세일한다고 막 아 그 어제? 네 시장 갔는데 바깥에 오고 있어 그럴싸하죠? 그냥 흰밥에다가 먹어도 좋겠다 그치? 아오 아오 여유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오 국 맛있다 여유만 넣은 거야? 아니, 판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고등어쨔? 고등어쨔에, 나물에, 고등어구이에, 국에, 팬에. 구이가 맛있겠다. 오늘 마지막이야. 오빠, 오빠 이거 하고 있잖아. 저녁까지 견뎌야 하는 거야? 많이 먹어야 했잖아. 참 좋아요. 은승이는 말로 표현하라고 행동을 하네. 그런 건가? 더 먹어. 야, 잘 드세요, 맛있어. 그렇지. 송순아, 여기 밥 이거 밥으로 먹어. 자. 여기 얹어주세요. 형, 너 드세요? 그렇지. 이렇게. 다, 당해라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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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